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할머니 집으로 놀러 왔는데요 여기가 시골이어서 감자를 캘 수 있어요 감자를 캐로 가볼게요 밭으로 왔는데요 저기 할머니가 닭을 키우십니다 저기 닭이 있어요 감자가 있는데 우리가 가볼게요 여기 닭 친구들이 있는데요 검정색 닭이랑 노란색 닭이 있어요 아 너무... 여러분 제가 지금 감자를 캘을 건데요 아 많이 나온다 알았지? 여기 감자들이 있어요 감자를 한번 담아볼게요 일단 다 한번 해보고 감자들이 많네요 할머니 잠시만요 이렇게 잘해서 담아먹어 이렇게 캤어요 이런거 봐야죠 자!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자 감자가 아주... 잘 익었습니다 지금 감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감자를 다 캤으니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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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